자 오늘은 연탄도 올라오고 아주 기분이 아주 경상도말로 대끼리 입니다 기분이 아주 기분이 이 대끼리 인데 어제 제가 그 샘트를 만드는 예전에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샘트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시연을 해 보이겠읍니다 또 올라온다 그래된 폰이 아주 옛날에 폰이 이게 폰이 되어예요? 뒤에거 뒤에거 이건 감속기 이거 없으면 이걸로 아마 200장 아니 50장 60장밖에 못 올릴거야 이게 없다면 배우고 옛날에 딸따리 배달하는 오토바이 전에 박스 싣고 열 몇 장에 싣고 다니잖아 그거는 그렇게 싣고 다니는데 원호지 이거 없으면 그치 얘는 고속주행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 이게 고속주행은 4단 5단이면 고속주행이 되는데 보통 80개 90개 음 아 이게 그렇게 가요? 아이고야 이거 5단까지 있잖아 허허 이게 웬만한 차값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쪼맨한 차보다는 이게 처음에 이게 한 15년 전에 15년씩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됐겠네 330년 어 지금 이런거 나오지도 않잖아 나오긴 나오는가 나오요 전기 아 전기 전기는 힘없어요 못 올려고 힘없어 이렇게 제작하는 데가 아직도 있긴 있어요 이 오토바이로 있을거야 이게 지금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저 무슨 식당이나 영주식당이나 사복에 그집에 그 아저씨 항상 이거 끌고 다니는거 앞에 끌고 다니는데 그 양반이 가져왔더라구 아니 그 사장님 저 우리 왜 저 외발수레 받고 저 턱수 받고 있잖아요 사장님 손 끌고 다니는거 그 어디 사야되요 결로포 아니 저 손수레 그 오토바이 받고 같은걸 끼고 다니는게 그걸로 해야지 힘을 써 오토바이센터 가야되 오토바이센터가 주문해야되요 그 앞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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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타이가 안되고 또 앞타이어 저거 다시 가공을 해야되는데 저 외발수레 맞나 안맞죠 맞아요 아 딱 끼우면 맞아요 저 저 손수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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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높은게 있고 여기는 거의 맞겠는데 아 오토바이 센터에 주문하구나 좀 가공을 해야되나 이거는 거의 맞겠다 거의 맞아요 이게 고가 넓잖아 아 안그러면 여기에 요거만처럼 용접을 해가지고 똑같이 네 용접해서 약간 내려면 돼 내리거나 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맞아 아 그 사이즈는 맞아요 네 아 두개 좀 주문해주세요 뭐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오토바이 센터 가면 중고가 있어 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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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끼우면 돼 아 이거는 뻑하면 고장나서 그래 비아링이 가면 간단도 못해 우리 탄배달할 때 처음에 예 이걸로 했잖아 예 이거 하나 그때 만원씩 주고 샀어 근데 비아링이 무엇이게 된다니까 아마 사장님처럼 한 번 며칠 못 갈 거야 이거 몇 달 못 가 몇 달은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야 되는데 그치 그치 그 물어보니까 그거 나야 그거 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뭐 지금 그거 한 번 그거 해간지 한 번 10년 됐잖아 10년대도 아주 비아링나고 이런거 없어 야 그 태백에는 어디 쌍마 오토바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쌍마도 되고 저 밑에 저 저 저 뭐야 일대산 앞에 거기에 대산아파트 건너편에 거기에 그거는 그 새끼 너무 비싸게 해달라고 그 새끼 너무 비싸게 해달라고 그래 흡수삶으니까 사장님 드셨다고 안 드신다니 응 내가 삶을라니까 응 내가 삶을라니까 음 에 에 예 그거 거기 고물상에 갔는데 사왔어요 그거 그런거 몇개 사도 저 위에도 있어 여름에 내 영상 찍을때 하려고 이렇게 큰거 필요 없고 너무 크다 이거는 그 필요한 만큼 잘라내면 돼 아 어 дв 발 내 누 llev 응 으 자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칼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우물가 샘토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자 우리 삼척 계시는 현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바가지도 않았다 걸어 놓고 에이 참 생각할수록 잘 만들었네 돌도 이렇게 주우다가 이거 만드느라고 나름대로 얼마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뭐 이래서 그렇지 저 위에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 저 삼척에 현사님 혹시 보시면은 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바가지도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저 자 연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많이 들어왔어 같이 오자 아이고 많이 들어왔다 아이고 많이 들어왔다 내일간다 그랬는데 오늘 고을정히 보고 내일간다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이 도와주가 먼저 봐놓고 고춧가루 전암탑 어떻게 닦아? 이건 침코 놓고, 그쪽쪽 길에 가면 Ooh 가까이 있으니까 저감탑 밑에 저기 했고 Holy Pan 있잖아 그것까지 그걸 조리하게 한 개 올라가니, 아무리 봐도 특이한 집이야 사방팔방마리지 이제 빨리 챙겨먹고 일을 가야지 자 우리가 위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휘황찬란한 보캐빈의 집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문을 열면 자 이렇게 위로처럼 우리 진짜 오래된 시청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전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반도 이렇게 만들고 이 문도 전부 내가 이렇게 짜고 이것도 제가 철근 때려봤고 옛날에 여기가 돌로 이렇게 그 대충대충 이렇게 쌓았었는데 그때는 뻑하면은 이게 저 촉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저 도깨비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게 저 경사진 곳에다가 이게 돌구이 하려고 주소를 놓고 여기 이렇게 돌담을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쌓았나 고민 고민하다가 아 결국은 이 그 이 일부는 이렇게 그 돌로 이게 축대를 쌓고 자 그 전부터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요 근래에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연탄 오토바이가 올라올 때마다 아주 기분이 자쿠자쿠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30cm 40cm 가까이 되는 이 저 가드레일을 고물상에서 잔뜩 사와 가지고 요렇게 용접하고 때려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 이제는 그 신경 축대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자 나름대로 도깨비가 상골 살고 있지만 잔머리는 또 자 여기도 어 가드레일 여기도 가드레일 어흐 퇴퇴 야 이쁘히 놀러 왔구나 예 이쁘나 아 으 아 으 아 아 아 으 우리 안 나와 맹뱅아 으 으 으 아 가만있어 이거 이럴 때가 아니지 자 어쨌거나 저 한 구멍 두 구멍 세 구멍 이게 제가 저 그 생긴대로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모양이 됐어요 겨울에 여기가 출입구면서도 뭐 저 필요한 생필풍도 들어오고 하는 곳인데 여기 산골이기 때문에 여기다 탁 문을 걸면은 바람이 굉장히 바람이 잦아 들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 아마 요런 구조의 집이 딱 우리집 우리집 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요렇게 구멍이 세 개가 딱 요렇게 나란히 요렇게 생긴 집이 또 세상 천지에 어디에 요런 그게 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말이지 가드레일을 참 때려 봤고 옛날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건심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도 가드레일이 이렇게 때려 봤고 요쪽은 돌로 쌓고 오늘 아침에 산골 동네에 사람소리가 아주 많이 들리네 자 이렇게 때려 봤고 하는게 습관이 되가지고 한 칸 한 칸 널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시골스럽고 이제 칼도 갈았고 칼도 갈았고 칼도 갈아줍니다 아이스크림 finances BRAB vap 지금까지 깃쎄 그러나 unliber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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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